뭐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이요 홍대에서 저희가 여행하기 전에 유튜브 각을 안해 남편이 이게 홍대에 홍대에서 이탈리아 간다니까 식당 닭갈비 식당 아주머니께서 남편분이 250만원을 이탈리아가서 스위스가서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안된다고? 미치겠다 저희 남편이 그래서 여기다가 400여러를 놓고 다니는데 오케이 오케이 냄새 나요? 다리 안아파? 오늘? 오늘?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 안당하는 법 스텝 1 이었어요 여보 우리 인사하는거 있지? 아니 더 그정도로 뒀고요 오늘은 저 혼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완도우먼티디를 봐주셔서 감사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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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